비판들 이야기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파리가 파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판을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가장 좀 그렇죠 우리 좀 힘들죠 저는 이제 과도한 컨셉이라고 좀 얌전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참 요거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마리앙 또한 애들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입니다 마리앙 또한 애들을 연상시킨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sbs 공식 채널입니다 sbs 유튜브 공식 채널입니다 띠용이라고 해놨죠 이게 이제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창문마다 그냥 목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한 겁니다 연출을 한 거죠 마리앙 또한 애들이 누굽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콩코드 광장에서 길로틴 단두대의 이슬로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이 공포정치 시절이죠 공포정치 시절에 혁명군에 의해서 형장예술로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루이 16세도 사라졌죠 이제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요 아주 뭐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대표적으로 그 시절에 근거 없는 풍문이죠 근거 없는 풍문이 시민들을 흥분시키고 흥분한 시민은 극단적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프랑스가 기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웠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도시로 올라와가지고 봉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때는요 이때는 여성들의 반란이 있던 때입니다 여성들의 봉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드러나니까 마리앙 또 네드가 진정해 주세요 이거 세금 낮춰드리겠습니다 한번 또 내려갔다가 또 힘들면 올라왔다가 낮춰드릴게요 내려갔다가 이게 반복되던 시절에 이게 이제 나중에 알려드렸죠 나중에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잖아요 아 이 이야기로 이제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마녀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제로는 외국인인데 뭐 자격이 없는데 되었다는 이야기 이런 시기에는 뭐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수많은 유언비들이 빠지죠 근데 이제 이 마리앙 또 네드 이미지를 가져온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이건 뭐 모두가 보고 있는데 약간 충격이죠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좀 최후의 만찬 컨셉의 신성모독 이게 이제 KBS입니다 KBS인데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죠 이게 레오나드로 다빈치의 명작이죠 명작입니다 뭐 최후의 만찬이죠 이걸 보면서 전세계의 약 20억 인구입니다 전세계 80억 중에서요 무려 25%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이거를 의도한 겁니다 이거 의도 안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의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디오니소스 술의 신이죠 술의 신이죠 그리고 이게 뚜껑을 열면 나오거든요 뚜껑을 열면 나와요 근데 이게 참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걸 너무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닌가 디오니소스 신으로 변신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인류가 쫓아가기에는 진도가 다수 벅찬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이 좋아 진도라고 표현했지 불편함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걸 의식했는지 세계인 대혼란 빠진 개막신 이 장면 디오니소스냐 파파스머프냐 전세계인들이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올림픽 공식 개정에서 그리스의 신 디오니소스는 인간 사이의 폭력의 부조리를 깨닫게 한다 해당 공연의 해석을 덧붙였어요 아 이게 뭐 IOC가 할 말입니까 파리가 할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게 폭력의 상징입니까 여러분들 기독교가 폭력의 상징입니까 그랬을 때도 있고 파리가 프랑스가 그런 상당한 기간 동안 150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그것을 폭력으로 눌려왔다라는 역사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는 있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그런 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튼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거 참 저로서는 어 이게 뭐지 굉장히 박수치면서 보다가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누구십니까 아포칼립스를 보는 것 같았다 최순영 대표님 이런 말씀하셨죠 아무튼 참 네 이게 이제 과도한 컨셉이라고 제가 표현을 붙였습니다 과도한 컨셉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참 분명히 남자죠 남자인데 이제 이런 복장을 사실은 이제 전세계 모두의 축제잖아요 전세계 모두의 축제죠 그들에게는 이미 이제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컨셉일 수 있죠 컨셉일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도 뭐 아 참 또 근데 이게 참 이게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친구는 여자예요 친구 남자입니다 분명히 이 친구도 남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남자의 남성적인 패션 여자의 여성적인 패션 이런 게 없죠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이게 뒤에 복장들을 보시면 참 네 아무튼 특정한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건데 아무튼 눈빛을 교환하다가 문을 닫아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다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그 다음 상상력이 뭡니까 다음날 아침이 등장하고 이제 침대가 있는 그런 장면이죠 모두가 그걸 연상할 수 있도록 연출을 했어요 은란마귀가 저한테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세 사람이죠 세 사람이고 남자 두 명에 여자 한 명이에요 이것을 이제 아 삼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세 개를 합했다라는 어떤 특정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은 과거에 그 단어 한 번 잘못 썼다가 국회의원 공천도 못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이거를 이제 올림픽 개막식에서 사용하라는 거죠 이게 참 힘들다 힘들다 그리고 피아노가 갑자기 불타죠 피아노가 불타요 그런데 이제 해설자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포기했어요 해설자도 포기했어요 해설자도 포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랑스가 얼마 전에 2024년 3월 초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이른바 임신 중지 제가 이른바라고 하겠습니다 도저히 그냥 단어로는 못 읽겠습니다 이른바 임신 중지 권리를 이른바 권리로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쳐야겠습니다 보장한다는 조안을 포함시켰다 본 개정안은 마크롱 정부가 헌법 개정을 의회에 상정했고 3월 1일 열린 특별합동의회에서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최종 통과되었다 프랑스 헌법에 그렇죠 우리나라 MBC입니다만 낙태라고 해야죠 낙태 자유를 명시했다 세계 최초다 여기는 원래부터 했었습니다 헌법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는 향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못 고치게 하겠다 이건 뭐 인류를 향한 발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아마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도 합니다 SBS에서 인류에게는 아직 벅찬 개회식 파격과 난해 사이의 역대급 실수 대중성과 선도성이 있습니다 선도성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이에는 항상 반발장만 앞서가야 됩니다 과도한 컨셉 광고는 아는데 제품은 모른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봉 기억나시죠 따봉 이거 델몬트 제품이었어요 근데 델몬트 제품이라는 거 아무도 모르죠 따봉만 기억나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있죠 니들이 개맛을 아나 롯데리아 크랩버거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아는데 크랩버거는 맛이 없었죠 그러니까 몇 달 못 가서 내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메시지와 실제 우리 상품 돈 벌게 해주는 상품과 미스매치 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프랑스는 이번에 힘을 빡 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거죠 사례 뉴스 기사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될 브랜딩 요소로 카테고리 차별화를 위한 페르소나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게 뭐예요 브랜드는 정체성이 있어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황제 페르소나, 영웅 페르소나, 전문가, 친구, 의인 페르소나 기본적으로 보면 한 5개의 페르소나가 있어요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단순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배민은 배민다움이라고 하는 책을 김봉진 대표가 써줬죠 그래서 아주 일관성 있게 그 이야기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걸 이해한 거예요 일관성과 장기성을 가지고 마켓컬리 인사이트라고 하는 책을 김난도 교수와 썼죠 배민은 홍성태 교수 마켓컬리 김난도 교수 저도 이 두 분처럼 좀 이렇게 유니콘 기업이 저한테 와서 책 같이 씁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어떻습니까 수십 년 동안 거의 백 년에 가까운 그 시절 동안에 일관성 있는 컨셉을 꾸준히 얘기해 왔어요 한 번 이벤트로 한 게 아닙니다 한 번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갖는다는 것은 캐릭터가 오랫동안 빌드업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블 영화에서 어벤져스 어셈블 할 때 감동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영화 한 편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의 이벤트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거야 가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빌드업을 하는 겁니다 유한킴벌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30년이 넘었어요 30년 이상을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알만한 거예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죠 브랜드 페르소나는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황제 페르소나, 영웅 페르소나, 전문가 페르소나, 친구 페르소나, 의인 페르소나 전체적으로 보면 홍성태 교수의 컨셉인데 저마다의 각각 다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고객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과해버리면 거부감이 생기고 프랑스와 파리를 바라보는 전 세계인들의 시각이 뭐가 기억나올까요? 개막식에서 그 너무너무나 마지막에 감동적이었던 셀랭디옹이 기억에 남을까요? 센강이 기억에 남을까요? 아니면 파쿠르처럼 달렸던 어세신 크리드의 캐릭터가 기억에 남을까요? 아니면 약간 불편했던 그런 너무나 급진적인 어떤 성에 대한 이해 어떤 그들의 주장 그게 기억에 남을까요?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너무너무 더웠다 이렇게 기억에 남을까요? 선수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셉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밑줄을 위해 무엇을 하는 뭐뭐뭐입니다 그래서 뭐뭐뭐를 합니다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즈 컨설팅 그룹은 비즈니스가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경영자를 돕는 경영 전문 컨설팅 기관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를 위한 전문 영상 자료 OTT 서비스를 누구나 경영 전문 지식을 즐겁게 편하게 익히도록 제공합니다 제가 그냥 급하게 한번 쭉 써봤어요 미리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써봤습니다 이 컨셉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채널에서 가야 된단 말이죠 경영자 여러분들이 자칫 자칫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와 저렇게 했네 저거 좋아 우리도 저렇게 가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페르소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모든 기업은 캠페이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소나가 있어요 그리고 기업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선도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펼쳐가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게다가 마지막으로 요 얘기까지 해드리죠 요거는 칠판에서 먼저 얘기해드리고 돌아올게요 소비자 수용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더십 수용 곡선이자 기술 수용 곡선이기도 하죠 어떤 기술이나 제품이 세 장 시장에 출시되면 모든 소비자들이 나 기다렸다 하고 모두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정규분포의 곡선을 보이죠 매우 매우 혁신적인 제품은 경우에 따라서 아주 빨리 수용되어지기도 합니다만 어떤 제품은 늦게 수용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정규분포의 곡선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5등분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맨 처음에 약 3% 정도는 우리가 혁신과 그룹이라고 그러죠 혁신자이죠 이 제품이 좋고 나쁨 보다는 새로운 것 자체를 즐기는 것이죠 이런 걸 혁신과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13% 정도까지를 우리는 조기, 조기 뭐라고 그럽니까? 조기 수용자죠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얼리 어덥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15% 정도 포인트까지를 여기를 조기 수용자 그룹, 혁신각으로 합쳐서 이 공간을 우리는 혁신성, 선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대중시장으로 넘어올 때까지는 조기, 다수자 여기가 후기, 다수자 그리고 여기가 이탈자 혹은 지연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운데 두 그룹이 왼쪽이 34% 오른쪽이 34% 그리고 이탈자가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15% 정도의 그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15%는 내 제품을 이용하지 않아요 여기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게 낫다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문제는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공간 이 공간, 이 지저분하게 그리는 게 맞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캐즘이라고 부르죠 마케팅 캐즘 마케팅 캐즘 혹은 리더십 캐즘이라고도 부릅니다 처음에 내 말을 들어 먹어줬는데 중간에 있는 다수자들이 들어 먹어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이 캐즘의 공간 이 공간에 사로잡히면 다수자로 전달되지 못하고 소수만 즐기는 매니아 브랜드 3D 프린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대중적으로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AI 제품이라든지 우리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지점이 뭐냐 혁신가들과 얼리 어덥터들에게는 받아들여졌는데 대중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이 그룹을 더 진도 나가버리면 이 캐즘만 더 넓어지고 결국은 대중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고 거부감만 늘어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마케터들, 기업이 고객들을 설득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이죠 화면으로 들어가죠 소비자 수용 곡선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캐즘이 느껴지는 공간이 여러분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제품 참 좋은데 고객이 잘 모르네 마케팅 좀 더 잘해야 됐네 뭐 이런 느낌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좀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